좋은 아침 이야 정말 추위에 강하고 잘 싸뒀지만 대단하다 얘도 집에 따뜻한데 어젯밤에 깜짝 놀랐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그래도 잘 있었네 봐라 색깔 좀 봐 와 살짝 추웠는지 꽃이 살짝 찾았지만 햇볕이 더 좋을 거니까 햇볕을 많이 째라 아우 이뻐라 잎도 이쁘네 이걸 떼서 미끼로 만들 수 있겠네 아 근데 너무 이뻐서 너무 풍성하고 이뻐서 그냥 둬야 돼요 아 아 오늘도 햇볕이 눈부시게 아우 비싼 햇볕 아 오늘도 좋은 시간 어제 좀 좀 안 나오는걸 뭐 계속 했더니만 이쁜 애가 나왔을까 아 입 따라서 마무리 할게요 아 아 아 아 맑은 핑크 모란이 나는 아주 좋습니다 작은 애들도 좋고 작은 들꽃도 좋고 모란 귀여워 종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네요 사장님한테도 가게에 어울리는 빨간 모란을 하나 그려서 선물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좋은 일만 가득 안녕